네 오늘 LG 행복나는 페스티벌에 저희 마마무를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요 오늘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같이 한번 재밌게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음 곡으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요 아시는 분들 같이 즐겨주세요 여러분이 딱 놀게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또 준비한 노래가 지금 이 날씨와 이 분위기와 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준비한 노래가 저희 저번 앨범 수록곡이었던 누드보이라는 곡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길 준비 되셨어요? 네 되셨어요? 근데 여기 뒷분들은 입모양이 아닌지도 뒷분들도 준비 되셨어요? 네 잘 안들려 네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레고 오 마이 갓 마지막 곡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전혀 아쉬운 눈치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저희가 마지막 곡만 하고 그냥 가버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선 마지막 곡은 저희가 나로 말할 것 같은 느낌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 자 즐길 준비 되셨죠? 되셨죠? 네 오케이 레고 오케이 네 그 정도면 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앵코리그에 쇄도하니까 또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음호와이라는 노래 준비했는데 이 노래도 굉장히 신나는 곡이니까 같이 즐겨주실거죠? 네 우리 뒤쪽에 계신 분들도 즐겨주실거죠? 네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 게그뢴 네